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꾼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깨구리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려고 나무를 열심히 베고 있는데 깨구리가 옆에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깨구리가 말을 하니까 거기 누구요? 라고 말하니까 점 마법에 걸린 깨구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구리가 말을 다하네? 근데 깨구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입을 맞추시면 사람으로 변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함께 살아드릴게요 저는 원래 하늘에 살던 선녀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얘기 미녀와 야수 이런 것들이 키스하고 이래가지고 짬뽕인 같은 얘기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간에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깨구리를 잡아가지고는 허리춤에 있는 옷 주머니에 쑥 집어넣는 것 그리고는 또 열심히 나무를 베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속에 있는 깨구리가 이봐요 할아버지 나에게 입을 맞추며 사람이 되어 같이 살아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꾼 할아버지는 또 태연하게 안 무시하고 계속 나무를 베는 게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왜 내 말을 못 믿어요? 난 진짜로 예쁜 선녀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좀 상했는가 봐요 예쁜 선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꾼 할아버지가 너 예쁜 선녀인 거 믿어 그렇게 대답을 그런데 왜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서 그렇게 두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난 여자가 필요 없어 할아버지 감오죠? 난 여자가 필요 없어 너도 내 나이 돼봐 깨구리랑 말하는 게 더 재밌지? 깨구리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여러분 남녀가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게 다섯 가지가 각각 있답니다 자 먼저 여자분들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자분들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여자분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강이랍니다 동의 되시죠? 두 번째 필요한 게 머니머니 해도 머니랍니다 돈이랍니다 세 번째가 필요한 게 친구랍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게 뭐냐 그래도 딸이 필요하답니다 다섯 번째가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총 다섯 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남편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강아지가 필요한답니다 남편은 강아지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반면 남자들은요 나이 60이 넘어가면 훌쩍 넘어가면 필요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아내가 필요하답니다 그죠?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할까요? 집사람이 필요한답니다 세 번째 부인이 필요하답니다 네 번째 이쯤 되면 뭐가 필요한지 알겠죠? 네 번째 필요한 게 마누라가 필요하답니다 다섯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Y표가 필요하대요 오로지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안 해요 여보 여보 오로지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으면서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의 얘기 히브리서 11장에 남자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예배의 사람 아벨이라든지 동행의 사람 애녹이라든지 순종의 사람 아까 맞췄잖아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누구냐 노아 원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지금까지 다 남성 중심의 얘기들이었습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11장에 여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여자 얘기 여성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누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야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나였던 이 사라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의 이름이 딱 기록된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뭐냐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미라 할 때 이 믿부다란 말이에요 신실하고 미진직스럽다란 말이죠 한마디로 사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마는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말해 그냥 하늘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세게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인고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믿음이 다져지는 것이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치 작품 세계와 똑같아요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작품들은 어쩌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림이든 음악이든 간에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인고의 세월 통해서 나오는 게 그런 작품이지 않습니까? 장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라뿐만 아니라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가지고 이게 다져진 믿음 뭐랄까요? 이게 축적돼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속에서도 어떤 믿음의 장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자 우리도 약속을 붙들고 싶습니다마는 우리를 턱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싶습니다마는 이걸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일단 창세 12장에 가보니까 살펴보면 어떤 장애물이냐 이걸 극복해야 돼 따라하십시다 인간적인 대안을 극복하라 뭘 극복해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대안 자 일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의 12장에 여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1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성경이 똑똑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요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 이것만 또 적지 않는 나이죠 75세 우리 중에 75세 이상 손도로 봐라 그러면 매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적지 않는 나입니다 그런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오긴 왔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는데도 민족은 커녕 아들 하나 없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거는 커녕 가문의 문을 닫을 지경이야 후손이 없어가지고 아니 핏줄이 없다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요즘이야 뭐 자식이 없으면 야 자식 없으면 뭐 상팔자다 뭐 이래가지고 부부간에 좀 더 좋은 시간 보내면 되지 뭘 그걸 뭐 애달바가 하나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왜냐하면 요즘 계산을 해보니까요 자녀 아이들 많이 있네 아그들아 잘 들어라 자녀 한 명의 양육비가 부부의 수입이 부부간에 맞벌이를 하던 혼자 벌 등간의 수입이 뭐 에버리지 예를 들어서 월평균 수입이 400만 원이라 칩시다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자녀 한 명당 양육비가 대한민국에서 130만 원 안 놀란다 이야 두 명이면 어떻게 돼 260만 원 세 명은 엄두도 못 내 손가락을 빨아야 돼 근데 이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인데 이게 2017년 버전이에요 최근 버전인가 찾아보니까 2017년까지인 거예요 지금 더 올랐겠죠 그것만 있나요? 사교육비가 있잖아요 등골이 완전 휘입니다 새우등이 되어져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냥 뭐랄까 이 진액을 쏙쏙 빨아가지고 그냥 빨대족이 돼서 여기 턱 꼽아가지고 그냥 쭉쭉 빨아먹고 있는 게 자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고액의 적금을 따박따박 넣고 있는 것과 똑같다 돈 버는 거다 뭐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날은 아이가 없어도 뭐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살지 뭐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브라함 시대 자식이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란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건데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말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함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해꼬지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사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지금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방에 막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그런데 대를 잃을 자식이 하나 없어 신도 버렸어 누가 와서 그냥 야밤에 해꼬지를 해도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을까요 빨빨빨빨빨빨뜨빨뜨려 살았지 두려움 속에 살았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달래요 위로를 줘요 그게 15장 1절 내용이거든요 웬만하면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펼쳐서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펼쳐서 보시면 되고 없으시면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웬만하면 성경을 직접 펼치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눈치를 채서 알게 될 겁니다 펼쳐보십시다 15장 1절 펼쳐서 읽든 자막을 통해서 읽든 한 목소리를 이후에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요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래 아브라함아 도효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방패다 이 말은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쓱 꺼내든 게 있어 2절 2절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보든 자막을 통해서 보든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요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의 옥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예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내 몸종 엘리에셀이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쓱 꺼내서 제시하는 것은 인간적인 대안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양자를 들여가지고 상속자를 이 당시에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일종의 대안을 제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 4절입니다 여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사람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대안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의 최선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 번씩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최선이 아닌데 최선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뭐가 잘 안 되면 너무나도 발빠르게 다른 대안을 찾아요 다른 대안을 모색해요 그걸 찾아서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최선이 아는 거 아는데 믿음 불폐라는 책에 보면 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수하게 되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해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인간적인 대안으로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지치면 대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어져 여기까지 우리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차선의 선택을 함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대안이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 우리 때문에 곤란해진 하나님을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빨리 서둘러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때문에 곤란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빨리 우리가 구출해야 된다고 그 다음 마저 읽어볼게요 하나님 많이 곤란하셨죠? 저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해결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출해내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을 곤란에 빠뜨릴 수 없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대안을 빨리 빨리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련한 그 대안으로 문제 해결사가 스스로 되려고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얄팍한 대안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밀어내지 않기를 주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곤란에 빠진 하나님을 구출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기를 주여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부창부수인지 몰라도 안에 살아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어떻게 했냐? 창세의 16장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중행이 넘어가면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좀 시원치 않으면 아내라도 좀 똑부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내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례가 아브라함의 기르되 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으면 되겠다 아들을 얻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죠 얻긴 얻었습니다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 아들 이름 네 글자 이 아들 이스마엘 이거는 상품이 없습니다 불행의 씨앗이죠 지금도 중동지역이 완전 화약고가 된 이유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알죠? 이 이스마엘 후손들 하나님의 종 자녀들의 후손들 더 큰 악수를 두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 여러분 성경 펼쳐서 쓰니까 창세 16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창세 16장 마지막 절 이건 자막 없어요? 직접 보세요 자 창세 16장 마지막 절 자 16절이죠?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일단 시작 화가리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나이가 어떻게 해요? 86세 이렇게 기록하고 16장이 끝나요 한참을 멈춰요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창세기는요 마치 일기를 쓰듯이 일기를 들으시 소소하게 쓰고 또 소소하게 쓰고 그렇게 기록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완전 부창부수 안박으로 완전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하니까 몰두하여 있으니까 여기서 딱 중단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긴 시간이 흐르죠 그 침묵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창세 16장과 17장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그냥 눈으로 보면 한 절 사이인데 자 17장 1절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떻게 돼? 여러분의 성경을 보라고요 확인해 보라고요 17장 1절 자막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그럼 16장과 17장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흘려요? 13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자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막 성질 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대안을 나의 조커를 딱 제시해가지고 이거 이거대로 하십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 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의 조급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인간적인 대안을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어떤 잔머리 이것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기서 실패를 사실 했어요 장애물을 건너지 못한 거죠 두 번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불신앙을 극복하라 자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겜 땅에 마무리의 상수리나무 아래서 숲에서 있는 곳에 장마을 치고 거기 거였어요 어느 날 정오쯤 시간이 되어져가지고 점심 먹고 뭐 식곤쯤도 느끼고 그래가지고 장마을 친 그 앞에 상수리나무 그늘에 의자를 갖다 놓고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문발진 문득 보니까 나근에 세 사람이 이제 그 무도의 길을 재촉해서 오는 거예요 가는 방향을 보니까 소동과 거모라성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세 사람 세 나근에를 막아섭니다 그 장면 이제 창세 18장으로 진도가 나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까지인데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서 사오면 워낙은 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막에 들러서 어떡하진간에 좀 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막 시켜가지고 고운 가루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송아지 잡으라고 말합니다 엉긴 젖 그러니까 버터 우유 뭐 그런 거 대접해가지고는 길가는 이 나그네를 막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런 일들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나그네 대접의 풍습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선대하면 그걸 지극히 큰 선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회에 남편의 요청을 따라가지고 장막에다가 나그네가 원하는 대로 음식 뭐 이것저것 다 요리를 해가지고 하인들의 손에 맡겨가지고는 들려보냈습니다 장막 뒤쪽에 이제 일을 마쳤으니까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그네 세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음식을 잘 대접을 받고 너무 또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그 선대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근데 뭐라고 복을 빌냐면 당신의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년 이맘때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요 복을 빌어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장막 텐트 바깥에 있던 사라가 그냥 엿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들리니까 들었겠죠 그걸 엿듣다가 사라가 피식 웃었어 웃으면서 어떻게? 아이씨 넘사스러워 내 나이가 얼만데 우리 남편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라고요? 아까 얼마? 99세 아이고 말도 아니다 이거는 일도 아니지 이게 어떻게 그래 축복을 하려거든 그럴싸하게 될 만한 축복을 해야 되지 라고 픽 하고 웃었어요 코웃음쳤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장지 18장 12절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도 좋고 자막을 통해서 읽어도 좋고 사라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건 어떤 상황이냐 이거는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야 이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완전히 완전히 다 자포자기 나도 노세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지금 와서 낙을 보겠느냐 자 이때 사라가 웃었는데 이때 웃었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세 글자? 비웃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낙은애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책만합니다 뭐라고 책만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사라는 장막 문 밖에 엿두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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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웃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알고는 자기 남편을 책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마음이 들켜버려서 어이쿠나 겁이 났겠죠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에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다 이러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일단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웃었다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함성해 보십시다 상황이 이쯤 되어지면 도저히 황당한 얘기를 하면 웃을 수도 있지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걸 가지고 불신앙이다라고 몰아붙이면 야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완벽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아브라함이 맞이하여 자기 처소에 데려다가 음식을 먹였던 이 나그네가 세 명이었습니다 창세기 자 다시 가보십시다 18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몇 명? 눈을 들어 본 즉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어서 어서 오십시오 맞아들였단 말입니다 세 명의 나그네였어요 소동과 고무라의 죄악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을 받은 이들이었어요 급히 길을 재촉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이거는 또 히브리서 가기 좀 불편하니까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13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손님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명 대접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나그네가 아니야 이번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서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천사 세 명은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원래 가려던 이 소동과 고무라에 이제 아브라함과 얘기가 다 끝나고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이제 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창세의 19장 1절 읽어볼까요? 이건 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동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동 성문에 앉아 있다가 예 세 명의 나그네가 아니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 천사 오케이 세 명이 아니고 그런데 소동과 고무라에 도착하니까 몇 명? 저녁 때 그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그라는 말은 뭐냐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았던 그 두 천사 아니 세 명이었는데 왜 두 명이고? 한 명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성경은 누가 내년 이맘때 내게 다시 올 텐데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고 누가 축복을 했는지 이 축복에 사라가 비웃었는데 누구를 향해 비웃었는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늘 것군을 어떻게 아들 나으리요 하느냐 자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웃고 있느냐? 책만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현연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누굴 향해 웃은 것이 됩니까? 하나님 이래도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에이 씨 되겠나?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깨닫고는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입니다마는 이 사라가 막 얼어붙는 것 같은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 완전히 저는 이 순간이 사라가 진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축복한 대로 응답이 되거든요 응답이 되고 난 이후에 사라가 그 아들 정말 남편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딱 품에 안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의미심장 고백이 너무 의미심장이에요 사라의 완전 뭐랄까 이 마음에 있었던 그 모두 쏟아 놓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사라의 고백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피식하고 웃었던 비웃었던 나 자신을 조명해 보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웃게 하시더라 나는 하나님 향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아들을 얻어가지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 두 글자 뜻이 뭐예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아들을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막 오금이 저릴 때가 있어요 딱 얼어부를 때가 있어요 나의 불신앙이 막 드러나 인간적인 그 얄파감이 다 뽀록 나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나의 불신앙이 철저하게 책망받을 때 우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막 깨달아질 때 그게 예배의 순간이든 찬양의 순간이든 기도의 순간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깨달아지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이때 약속을 붙도는 믿음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사라가 뭐 했노? 사라가 한 게 뭐 했노? 인간적인 대안, 얄팍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더 악수를 떠 그리고 불신앙으로 비웃어 알고 봤더니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한테 비웃어 불신앙 도대체 사라가 한 게 뭐 했노? 아니 뭐 했길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이름을 등재를 올린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로마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에는 더 나아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안 연약해진 믿음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안 연약해진 믿음이 뭐예요? 찾을 길이 없어 근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1절 사라를 소개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합니까? 얻었다고 합니까? 길렀다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얻었다 이것마저도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저 사라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두려 떠는 정도 놀라는 정도 그 정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믿음으로 간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을줄줄 몰라가 두려워 떠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르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면하고 나의 부끄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벌벌 떠는 정도 그것밖에 안 했어 근데 그것마저도 두려워 떠는 정도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간주해 주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서 있는 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절 12절을 보면 더 할 말을 읽도록 만들어요 자 히브리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또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했나 그냥 아멘 했지 뭐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십시다 예 알았습니다 했지 그런데 그걸 뭐라고요 믿음으로 간주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조금이라도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손이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향에서 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손이 그냥 우리 손을 확 낚아채가지고는 우리를 건져 올려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하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인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 줘버리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해놓고는 그게 믿음으로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군 우리는 그냥 어쩔 줄 몰라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라고 칭찬까지 더 얹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